프라맷치 프람 프람을 하는데 한 손으로 원핸드로 한다고 했어 그치? 지난전거 기억나? 기억나? 그걸 하는데 오늘은 우선 어티네이터부터 할거야 프람을 하고 다음 손으로 한거야 그러면 이 손이 바로 이따가 되어야돼 이 손 1회 하면 악센트만 프라맷 악센트가 되는거지 2회 하면 2회 하면 3회 하면 3회 하면 이거 뭐냐 프라맷이 아닌거는 올라가서 원핸드가 가는거지 4회 연속에서 하면 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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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회 5회 5회 6회 5회 6회 5회 이건 기본적으로 라틴 느낌을 준다고 그런데 지금 1회 액센트를 주잖아. 2회 액센트만 할거야. 1회 액센트만 할거야. 1회 액센트만 할거야. 1회 액센트만 할거야. 2회 액센트만 할거야. 2회 액센트만 할거야. 1회 액센트만 할거야. 1회 액센트만 할거야. 1회 액센트만 할거야. 2회 액센트만 할거야. 2회 액센트만 할거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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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